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지난해 뉴욕 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회가 김광석 예비후보에 대해 출마 자격이 미달된다는 이유로 탈락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 예비후보 측은 이에 대해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며 법적 대응 검토에 들어가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뉴욕 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퀸즈 플러싱 소재 선관위 임시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비후보 2인의 후보 등록 서류를 검토한 결과 김광석 예비후보가 자격증빙서류 미비로 인해 진강 예비후보가 단독후보로 등록됐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 운영규정 제4장 제20조 출마 자격 6항은 회장 선거 입후보자 자격을 뉴욕 한인회의 임원, 집행부, 유급직원, 이사회 이사 등으로 2년 이상 활동한 자로 제안합니다. 선관위가 김 예비후보를 자격 미달로 판단한 근거는 김 예비후보의 2017년부터 2018년 이사 경력과 1999년부터 2001년 커뮤니티센터 권리 미원장 경력을 증명할 구체적인 서류를 김 예비후보 측이 제출하지 못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예비후보 측은 17일 오후 선거대책위원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결정철회 및 재고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한편 선관위는 강 후보의 단독후보 확정에 따라 오는 4일 총회에서 후보 정견 발표 및 신임 투표를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연방 하원의 북미 이상가족 상봉을 지지하는 초당적 결의안이 제출됐습니다. 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인도태평양 소위위원장인 한인 영킴 의원은 14일 시드니 캠라거 도브 의원과 함께 이러한 내용의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결의안은 한국전쟁으로 헤어진 한인과 북한 현지 가족의 상봉을 지지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미국과 북한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번 결의안에는 앤디 김, 메를린 스트릭랜드, 미셸 팍스틸 등 한인 의원들이 빠짐없이 서명했습니다. 하원은 117대 의회에서 북미 이상가족 상봉 결의안을 비롯해 민주당 그레이스맹 의원과 공화당 벤테일러 의원이 발의했던 북미 이상가족 상봉 법안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한남체인 LA점 직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노조 결성 신청서를 연방당국에 접수했습니다. 16일 연방기관인 전국노동관계위원회 NLRB에 따르면 LA 한인타운 올림픽 블루버드의 한남체인 LA점 직원들의 서명이 담긴 노조 결성 신청서가 NLRB에 지난 14일 공식 접수됐고 다음 달인 15일 고용주 측에도 이를 알리는 서한이 발송됐습니다. NLRB에 따르면 한남체인 LA점의 노조 결성을 추진하고 있는 직원들은 구체적으로 캘리포니아 소매식당 노조 가입을 신청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캘리포니아 소매식당 노조는 한인사회에서 노조 결성을 도와온 노동운동단체인 한인타운 노동연대가 설립을 주도한 것으로 이미 노조가 결성된 켄화 식당과 코에이 USA 직원들도 이 노조에 가입돼 있습니다. C존 산하 기독뉴스와 뉴욕 기독교 방송은 대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트리키에를 돕기 위한 모금활동을 전개합니다. 기독뉴스 발행인 문석진 목사는 기독뉴스는 선교사 지원단체인 아시안 미션 AM과 협력하여 모금 및 기도운동을 진행하고 있다며 AM과 모금된 기금을 현장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현지 사역자를 통해 신속히 전달할 예정이라며 교회와 단체, 개인의 후원을 부탁한다고 호소했습니다. 모금 기간은 2월 13일 월요일부터 4월 13일 목요일까지이며 모금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기독뉴스 전화 718-414-4848번이나 이메일 기독뉴스 ny at gmail.com으로 하면 됩니다. 뉴욕 기독교 방송 CBSN 종합뉴스 지금까지 제작 김기훈, 진행의 이동훈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